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성창호토택님. 만원에 15%입니다. 만원에 15%.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예.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같이 들어가서. 지인한테 추천받으셔서 들어가셨고. 성창호토택이 수소 관련된 용목이신 건 아시죠? 네. 성창호토택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지금 차량용 에어컨 필터라든지 클러스터, 공조장치, 인버터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이고. 한우 시스템이나 현대모비스 등의 종합 부품 업체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쁘진 않죠. 재무제표로 본다 하더라도요. 영업이익이 올해 41억 정도. 오랜만에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단은 비슷해요. 작년도 비슷하고 1300억에서 400억 단 만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41억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그렇게 리스크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당도 줍니다. 배당은 한 50원 정도 주고 있는데 과거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한 0.59%이기 때문에 만 원이 됐을 때 50원이면 0.5% 만 원 밑에는 돈 워리 한 자리다. 걱정 안 하셔도 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5% 좀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참 얄미워요. 얄미운 게 뭐냐면 11,000원만 내면 그렇게 매더라고요. 또 한 7, 8,000원 내려면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얄미워서 박스꽃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이 종목이 빵 하면서 11,000원을 뚫고 갈 것 같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1만 800억 원의 매도. 다시 매수는 8,000원 이하 매수. 8,000원 이하 매수, 1만 800억 매도. 8,000원 이하 매수, 1만 800억 매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날라가게 되면 그때는 쭉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비중이 15%가 있으신데 오히려 저는 8,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 한 5% 정도 더 추가하셔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만 8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너무 아쉽다. 이 종목 기다리는 게 너무 그런데 아쉽다 하시면 한 10% 정도 비중만은 쭉 들고 가셔서 1만 2,000원에 파셔도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바라실 때는 항상 1만 800원의 상단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내년에도 올해 주셔도 될까요? 내년도도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자동차는 슈퍼사이클을 맞았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물론 반도체 수급도 안 맞고 이러지만 내년도에는 반도체 수급도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불고 23년이 정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